자 오늘 수업은 이제 123페이지의 대리권의 범위와 제안이죠.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 정리하시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데 일단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법률 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미 대리인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요. 이미 대리인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는 숙권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겠죠. 땅 사라고 대리권 줬으면 땅 살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으로 대리권 줬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는지요.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을 때 이 대리인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첫째 매도할 수 있겠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기한을 연계주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우리 판례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준 경우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기한을 연계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세 번째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기한을 연계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고 깎아줄 수 없는 거니까 천만 원짜리를 백만 원을 면제해 준다는 우리가 흔히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 없으니까 깎아줄 수가 없고요. 절대 숙권이 변하고 두 번째 치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왜 임의들이니? 치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는 조금 이따가 대리권을 소멸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민법 118조입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번인데 두 번째죠.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숙권액을 해석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무엇을 적용해서 판단하게 되냐? 우리 민법 118조가 적용되게 돼요. 이렇게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 118조는 첫째 보존행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못하는 게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은 처분행위 못하겠죠. 비교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처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매매할 수 없다는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125페이지 보시면 보존행위가 뭐고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뭔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 나오는 얘들을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리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충분히 급하게 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는 아니고요.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그 성질이 뭐하죠?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예요. 자 125페이지 보시면은 대표해지가 나와 있죠. 풀어보죠. 125페이지입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도 나와요. 1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X죠.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성질이 변하는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까? 모든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대리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수동대리도 할 수가 있습니까? 2번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와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모든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3번 숙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대리인에 대한 성료 후견 개신의 대리권 24위다. 맞는 질문인데 이 4번과 5번은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넘겨보신지 뭐가 나오죠? 대리권의 제안이 나와요. 세 번째 자 대리권의 제안에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 하면 안 되고요. 쌍방대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위반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돼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쌍방대리의 경우 특히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가 이루어진다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문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숙권을 써요. 을이 대리인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남죽이 아까워요. 그래서 지가 직접 샀어요.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왜요?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계약을 하게 되면 지가 샀고 갑을 대리해서 매도하니까 매도 매수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혼자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예요.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죠. 병이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땅을 타다오 매수에 관한 숙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쌍방대리라고 하고 방식은 좀 다르지만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하게 됩니까? 을이 혼자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하면 뭐죠? 묶은 대리인 거예요. 다만 이러한 쌍방대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라면 입찰대리에 대한 쌍방대리라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항상 금지가 되느냐. 두 번째,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따면 가나.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한 거죠.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왜 금지시켰냐면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혼자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상관없대요. 나 피해봐도 된대요. 라고 한다면 말릴 이유가 없으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해요. 두 번째, 등기신청은 일반적으로 쌍방대리로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등기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써 뭘 누르고 있냐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이죠. 대리인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한다면 본인에게 항상 이득이 되는 행위죠.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줄 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모든 의사를 결정해서 혼자 결정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대리인을 친권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모든 채무 이행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냐? 아니다, 제외되는 것,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나 본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변제기도 이미 도래된 상태라면 대리인이 혼자 의사를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줄 의료가 없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을이 대리인이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채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채권이, 이 채무가 다툼도 없고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는 것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이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병이 채권자예요. 그런데 병도 을도 병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을이 결정해서 갑에서 병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하니까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 시험이 아주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재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제 12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와요. 공동대리. 자, 네 번째죠. 자,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수인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각자 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요. 특별히 숙권행위나 민법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고요.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서 공동대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묵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공동대리인이 여러 사람이고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공동대리가 되는데 뭘 공동으로 하느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능동대리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대리라는 것은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상대방. 다시 말하면 상대방인 의사 표시를 받는 게 수동대리잖아요.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의사 결정하지 대리인이 의사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대리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비장이니까 능동대리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러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친권자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친권자입니다. 여러 명인 거죠. 다만 친권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법 규정이 공동으로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적인 공동들이에요. 뭐만요? 의사 결정만. 따라서 지금 7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올해 학교를 보낼지 내년에 학교를 보낼지 고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과 함께 올해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뭐만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2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대표 예제가 나와요. 자, 풀어볼게요. 128페이지입니다. 1. 대리권인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자, 자기 계약이에요. 자기의 계약은 금지가 되지만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한 거죠. 특히 문제에서 변제계가 이미 도래했다는 말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변제계계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그러면 대리인이 채권자고 본인은 채무장 거죠.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X가 되는 거예요. 2번 자, 수권이 있다라 하더라도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어요. 왜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거란 말이죠.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이미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지는 자, 매두가는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3번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지는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이 각자들이죠.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지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냐는 대리인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지는 답은 1번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이로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 기획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면 지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걸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거죠.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아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채무불리행을 위로 손해배송을 청구하겠죠. 누구한테요? 매도인인 갑에게 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송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이 을은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으므로 3번 병의 채무불리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그럼 해제 효과는 본인이 갑과 병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 해제를 인한 원상회복음은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금 지급기한도 연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만약 갑이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유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제 대리권의 남용입니다. 일단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효과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라는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화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례로 나온다면 대리인이 돈 갖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다시 한 번요.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말하고요. 사례로 구성하게 되면 돈 받고 튀었다, 잠적했다 이런 식의 증명이 나오게 되고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현한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유효하지만 대리권 남용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자, 이제 130페이지에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공통한 소멸의 원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가 되고요. 총 네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돼. 121시대죠. 1호, 본인이 사망이죠. 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또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니까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도 뭐가 아닙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자, 외웁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이건 남겨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이 우측에 이미 대리의 특연 소멸 원인이야. 자, 우측 상단에 128조가 있죠. 책을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요된 대리권. 여기서 법률행위는 숙권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숙권행위에 의하여 수요된 대리권이거든요. 이미 대리권이죠. 전조의 경우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우리가 종료라는 말을 썼죠. 종료라는 말. 종료라는 말은 뭐예요? 끝이에요. 끝. 마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를 마치면 이미 대리권 수멸한다는 거거든요. 뭔 소리냐.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이미 대리권 수멸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이미 대리권 수멸하고요. 또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 설정하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 대리인,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더라도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에게 땅을 팔라고 대리권이 주어졌어요. 땅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의 대리권은 수멸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대리권이 수멸을 했으니까. 따라서 제가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숙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땅 팔라고 해서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나중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대요. 채무불리행하고 있대요. 그래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팔면 저의 대리권은 수멸을 냈으니까요. 따라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한 거죠? 숙권이 필요한 거죠. 자,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숙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는 말은 본인이 숙권 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의 특유한 소모로 있는 과의표입니다. 지워버리세요. 보지 마세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죠? 1번입니다. 이렇게 쉽게도네요.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원칙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기계약 쌍방되는 원칙주로 금지가 되고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한 의사표현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되니까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니까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대가나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까?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용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용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런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대리의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